반갑습니다. 테이블 큼닷! 반갑습니다. 네. 하나은행의 대규모 축제 하나 플레이리스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어제 오늘 또 공연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저희가 좀 공연에 초반에 나왔잖아요? 네. 오늘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 공연에 오면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녹색으로 또 근데 조금 덥네요. 아마 여러분들은 열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.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 녹색 자켓을 벗지 않겠다.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데이브레이크 노래가 한 두 곡 정도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 곡은 들었다 놨다 였고요. 다음 곡은 아... 터치미라는 노래를 들려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막 흔들고 있는 건 뭔가요? 아... 너무 예뻐. 미칠 것 같아요. 아 너무...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. 녹색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신나고 또 너무 형을 좋지 못할 때는 좀 빠르게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 터치미라는 노래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곡이에요.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부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딱 받아서 그 멜로디를 해주시면 되는데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터치미 베이베 터치미 베이베 나우 하면 여러분들은 유 거너 터치미 베이베 해주시면 돼요.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. 유 거너 터치미 베이베 너는 나를 만질 것이다. 터치미 베이베 터치미 베이베 터치미 베이베 다음에 여러분들이 扛이더니 더 나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할 수 있죠? 네! 연습하도 해볼까요? 터치미 베이베 터치미 베이베 터치미 베이베 now 유 거너 터치 미베 터치 미 베이베 터치 미 세우겠지만 터치미 베이베 터치미 베이베 그 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바꾼 너물을 좀 했어요 한번 하나가 되어볼까요? 네 자취미